대현씨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아프요 연혁씨 안녕하세요 오늘 또 재밌는 라이딩을 해야지 오늘도 긴다가 삐끗하면 바로 아프잖아 긴 때 긴 땐 멀쩡했는데 아 아 오늘 누가 먼저 가는거에요 인클레인 인클레인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내지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내지 택배보는 같이 엉 общ이bre기 사용이 나이스 나이스 140으로 잘 타네 140으로 잘 타 나이스입니다 대현씨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내려오시는게 아프다 대현님 이곳도 있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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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내려가시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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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ce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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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